안녕하세요. 분양캐스터TV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경기도 부천 소사역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인데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아파트보다 먼저 완판이 되었던 오피스텔 중에 회사에서 보유 중이던 호시를 억소리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한다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천 소사 월드메르디앙은 아파트 120세대, 오피스텔 154실로 구성되었는데요. 선시공 후분양으로 이미 입주하거나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보다 먼저 오피스텔이 완판이 되었고 현재 회사 보유분 중 정남향의 말 그대로 로야로스 세대를 억소리나는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가 두려워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거나 소액투자로 역세권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은 서둘러 나와보셔야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전세가격 정도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다음 현장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